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 5 8600G AI 기능이 탑재된 CPU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라이젠 G 라인업은 7000 시리즈부터 내장 그래픽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없어진 라인업이 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G 시리즈는 더 좋은 그래픽을 탑재하여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PU는 8600G라는 제품입니다 기존 7000 시리즈가 기본 라데온 그래픽을 장착한 것에 비해 8600G는 R&DA3 아키텍처가 적용된 760M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DSMC 4nm 핀팩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6코어의 12스레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4.3GHz, 부스트 클럭은 5.0GHz, 65W의 TD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60M 그래픽은 8코어 GPU이며 2.8GHz의 그래픽 클럭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CPU인데 매우 익숙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건 바로 노트북 모바일 UMPC에 탑재되는 7640HS와 거의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TDP 및 그래픽 클럭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버전인 8700G 또한 7940HS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UMP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제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을 내장 그래픽으로 쓸 때는 단순 사무용이지만 라이젠 G 시리즈의 경우는 사무, 가벼운 작업, 게임까지 골고루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 라이젠 8600G는 AI 엔진 NPU가 탑재되었는데요 AMD 프로세서 중에서는 최초로 탑재된 기능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가속 기능을 통한 워크로드 최적화, AI 처리 효율성 향상 등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요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벤치 테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인기 게임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벤치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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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